금산군 군북면, 보곡리와 상곡리, 산안리 3개 마을을 묶어 부르는 보곡산 꿀. 분홍색 꽃 방석을 깔아놓은 듯 벚꽃 군락이 산자락을 따라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. 산벅꽃은 꽃망울이 크고 선명한 것이 특징으로 보곡산 꿀은 천만 제곱미터 깊은 산에 술을 놓은 듯 장관이 펼쳐지는 국내 최대 자생 군락지입니다. 보곡산 꿀은 해발 904m, 충남 최고봉, 서대산 뒤편의 전형적인 산촌마을로 주변보다 기온이 낮아 늦게 피는 벚꽃의 매력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 보름 동안 6가지 산벚꽃이 피고 지는 장관을 연출하게 되는데 입소문을 타고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. 금산구는 꽃길을 걸으며 산벚꽃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보곡산 꿀 야영장을 중심으로 임도를 정비해 다양한 산책길을 조성했습니다. 실제로 산 중턱을 걷다 옆으로 눈을 돌리면 연분홍 꽃 무리가 음무처럼 펼쳐집니다. 산자락 속에 정말 고상하고 담백한 자생 산벚꽃단지가 300만 평에 이르고 있습니다. 이 안에 4km짜리, 7km짜리, 9km짜리 산책길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. 지천에 널린 산꽃들의 향연이 비단골 금산을 물들이게 됩니다. 지천에 널린 산책길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.